부시먼들이 신성한 지역으로 여겼던 이 돌산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 가이드를 따라 찾은 곳은 부시먼 파라다이스. 아프리카 대륙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암각화. 당시에 수렵 생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리고 특이하게 기어가는 사람의 모습도 있다. 또 다른 돌산. 뱀과 싸우는 모습을 통해 경고를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다. 요즘 같으면 뱀조심 아니었을까? 발밑부터 산 정상까지 온통 바위투성이다. 바위는 마치 진흙을 이겨놓은 듯하다. 가이드가 뭔가를 보여주겠다며 바위산을 앞서 오른다. 바위 사이에 구멍이 뚫려 다리가 된 거대한 스톤 브릿지가 놀라운 광경을 연출한다. 얼마나 많은 시간 바람을 맞아야 이런 모습을 만들어낼까? 아프리카 대륙 해야겠다며? 아프리카 대륙에 다시 만나요. 아프리카 대륙에 다시 만나요. 아프리카 대륙. 아프리카 대륙 출신 자유의 입장들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